광고 공룡 공룡 광고 공룡 공룡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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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퍼펙트 포장에서 갑니다 아뇨! 홀그레이서스를 넣고 올리브오일 새우 포켓 시켰어요 얼굴이 너무 말이 아니네 씻고 와서 포켓 시켰고 이거 당근 랍에 넣어먹을게요 맛있겠다 길이 밥 먹었어? 다 먹었어? 보자 보자 엄마 보러 가자 길이 밥 먹은 거 한번 보고 올게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소스는 밥만 와 당근까지 넣었대 진짜 푸짐하다 아 편집을 좀 하다가 친구 만나러 나갈 거에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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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슈 흠 흠 흠 흠 흠 후우 하아 일단은 고소하고 고소하고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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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녕하세요 하이 다 힘들어 맞아? 안 먹었어? 거기 어디쯤이야? 쨔한 색은 괜찮은데 근데 그냥 배 속에 가요 수천의 얼굴이네? 그래서 두 사람이라서 되게 어렵고 아니 우리 안 맞는데 계속 모르겠는데 몰랐는데 안 하신 것만 하고 맛있어 맛은 하나 있다 안 사는 하나 있어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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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을게요 네 야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야 다이어트 다이어트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투슈블레드로 만들었고요 바닐라빈이랑 섞은 계란물에 담가서 우리 예습매 너 다 먹고 싶어서 왜 안 돼 오늘 오늘 여기다가 사갔어 맛있어가지고 으흠 으 미쳤다 열흘 열흘씩 아니야 수업 한 번 들었고 세 번 나왔어 예쁘게 하는 야외였어 뭐가 더 너 스타일이야? 음..내가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그 빌라드.. 근데 난 솔직히 아무데만 사는 거 없거든? 응 근데 다비 찾을게 내가 먼저 떨어지면 어떡해? 내가 먼저 떨어지면 어떡해? 내가 먼저 떨어지면 어떡해? 내가 먼저 떨어지면 어떡해? 야 여기 진짜 조심해야겠다 언니 지켜줄게 그러다가 나 내려가면 너 피하는 거 아니야? 언니 머리 박지마 고마워 근데 이거는 옷 안 벗은 것 같은데 그러네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네 아무도 안 벗네 너무 안 벗어 내가 이제 수소가 아닌가 안 벗어 교리야 왜? 안 벗어 아니 아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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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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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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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 EO 아까 아 가자 여기만요 도영! 회사 응 냄새 맡아봐 아 신기하다 이거 오픈한 곳에서 시식으로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네? 먹었지롱 왜 똥을 달고 있어 근데? 오빠 오디오 겹치잖아 스윗 여기 이거 엣지 미생이네 우리 애기 미남이에요? 응 왜 뽀뽀 피해? 귀여워 이런 아름다운 꽃은 없으신데요? 귀여운 배야 물을 한 번 마시고 알죠 해볼도 없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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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미남이요? 우리 애기 미남이요 우리 애기 미남이요 미안 우리 애기 미남이요 우리 애기 미남은 네일이 우리 애기 미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명은 빨고 있고 한 명은 저처럼 있고 진짜 살쪘어. 오빠 때문이야. 1분 동안 해야 되는데. 1,2,3,4,5,6,10,12,20 머리로 날아가. 날개. 저분은 저기 자고 있어. 배달이요. 짱 맛있어. 오빠는 오늘 뭐 할 거야? 휴식. 120% 휴식. 15% 휴식. 10% 휴식. 13% 휴식. 8% 휴식. 오이. 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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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있네! 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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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굽네? 아직도 일하고있었는데 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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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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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집에 가볼 수 있겠다 편하지? 땀 좀 시키고 다 찍어 근데 최근에 내가 이제 아무튼 제주도 갔다고 나서 제대로 못 빼고 계속 쪘 던 말이야 근데 내가 원래 여기 안 찍어도 이제 나이가 지나면 안 돼 나시려는데 이게 처음 느껴서 지금 맨날 문도 하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멍도 들었어 과일사 좋아 과일사 근데 좋대 나는 내가 여기 평생 안 찍을 줄 알았어 그거 이제 약간 절대 안 찍는 거 아니야 원래 그거 알지? 팔뚝이 몸에서 피가 지나가 가장 마지막일 때 난 팔뚝이 얇아서 찍지 않고 그래서 센터 가면 지하철에서 올라가는데 이걸로 하실 게 없어 비가 이렇게 자주 와서 날아가는 거 잘 예뻐 꼭 봤어? 되게 예쁘지 않아? 뭐? 들어오는 입구에 꼭 봤어? 전혀 못 봤는데? 꼭 들고 왜 안 돼? 솜씨 있어? 감사합니다 아아 우와 에? 미리 보여 고추냉이 야 진짜 등소야 완전 다르다 이게 진짜 등소야 완전 다르다 후추찌개 느낌 아니야? 약간 채소 된장? 응 맛있어 야 음 음 음 아 맛있네 음 튀김은 맛있대 맛있어? 너무 맛있어 기밥도 가보잖아요 와우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야 정말 고구마는 그 자체 되게 맛있었고 그냥 오리지널 먹어봐야겠는데? 그냥 오리지널 진짜 맛있어 이거 먹으러 와주셔본래? 응 이거 지금 먹을래? 응 응 나 괜찮아 아 찬쌈이 이래서 맛있어 음 음 음 저번에도 한 번 네 우리 셋 다 국물 좋아해 맞아 맞아 음 음 음 음 음 음 좀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음 아, 나 좀 닦아, 닦아 이제 또 만나러 가야할거에요 빨리 들어가는거에요 지금은 시간을 안기고 스톱을 했다 이번엔 못봤어요 근데 이거 뭘까 알고 있었어? 팔이 비벼이 있니? 허리가 근데 손들어가면 후후 이렇게 그리고 뱀다 흥해 썰어 짝썰어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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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떻게 알았어? 밥을 먹으려고 어차피 나는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안주가 대박이야 와 와 진짜 깨끗하다 이게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소스는? 가끔은 그냥 길거리 이런 거 들어오는 게 더 열먹었을 때 되게 맛있다 다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간지어둬 왜냐면 감도 있고 감도 잃지 않고 이렇게 근데 언니 지금 커넥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랑 같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치즈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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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도대체 다 집사2장 어이씨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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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놓은 드라마 8시 반 어이구 왜 이렇게 작아 우리 기린 아빠들 우리 기린 보다 훨씬 큰 거 있지? 근데 내가 알았는데 우와 진짜 무겁더라 누구나 내 도둑 집이 최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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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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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이따! 이거 맛있다, 치토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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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세팅! 세렝게티! 하나, 둘, 셋, 넷! 아아... 두 헤이야! 알미 이모리라! 아 두혜야 수박 배달 되는 거 대박이다 비싸죠? 3,000원 써놨네 시켰다 맛있겠다 수박 시켰어요 수박 딜리버리가 있더라고요 아우 셔! 오늘 미팅이 있거든요 나중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2시간 남았네 아직 미팅이 있어서 나가야 돼서 원래 바깥에서 미팅 장소 간 김에 편집할라 했는데 오늘 승민이 잘 되고 너무 아픈 관계로 집에서 일하다 갈게요 어제 맛있게 먹은 거 한 번 더 시켰어요 치킨 에그 베이컨 랩 갈게요 갈게요 네 뱅뱅 비킹이 있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갔다 올게요. 아이 힘들어. 남집사의 끝! 남집사의 끝! 예희가 끝! 코는 있잖아. 왁스 어디가 내려왔어? 더듬이가 두 개만 내려와 있네? 포인트! 포인트야? 응. 너무 춥지? 이렇게 춥다고? 왜 말 안 느꼈어? 이따는 왜 나 벗어주고 당겨? 이따는 왜 이따가? 자리 좋은가요 여기 진짜 맛있어 우선 나는 샌드위치를 먹을 거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야 돼 맛있어 맛 볼 이렇게 되어있음 라면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을 먹어야지 전주는 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집에서 라면 2개 먹고 왔어요 라면을 먹어야지 라면을 먹어야지 날씨가 다 먹어야지 먹어야지 마요네즈 라면을 먹어야지 이 갓을 먹어야지 이 갓은 라면을 먹어야지 저희 속이 진짜 아쉬워하고 걱정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 갓은 라면을 먹어야지 라면을 먹어야지 라면을 먹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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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